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대선 개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최종 승자를 예단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조지아를 비롯해 펜실베니아 등 6개 핵심 경합주에서는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초반 우세를 보이다 바이든 후보에게 따라잡힌 주들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시간과 조지아주 법원에서는 소송이 이미 기각됐지만 펜실베니아에서는 참관인들의 개표 참관과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청했으며 네바다주에 대한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자들에게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경우 선거인단은 1992년 민주당이 13명을 차지한 이래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이 선거인단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 16명의 선거인단이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 내무부가 모든 개표가 완전히 끝나고 조지아주의 공식적인 대선 주자 승자가 결정되기까지 향후 2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혀 최종 발표는 더욱 늦어질 전망입니다. 귀넷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류 발생 부재자 투표용지 사후보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오후 2시 기준 귀넷 선관위 측은 오류가 발생했던 부재자 투표에 정정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귀넷 선관위 측은 오늘 오전 기준 쇼티하월 공원 조기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약 400표와 대선 이래 도착했던 부재자 투표 중 남은 일부 오류로 인해 정정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했던 부재자 투표 묶음에 대한 집계 작업을 오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모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주 내무부의 통계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 등의 문제로 인해 증명 진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 잠정 투표, 그리고 해외 주둔 군인의 부재자 투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도착해도 개표해야 하는 만큼 개표 과정을 모두 거치고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잠정 투표에 대한 집계 작업은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토요일에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으며 주말 이내로 투표를 모두 집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귀넷 슈페리어 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회 관련 재심 사건에 대해 롤라테이트 치안법원 판사는 원고 유진리, 한국명 이성철 씨가 한인회를 상대로 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원고 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민사소송의 필수적 절차인 디스커버리, 즉 공판 전 증거 조사와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후 애틀란타 다운타운 소재 스테이트팜 아레나 앞에서 조지아의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다고 외치며 공정 개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시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기간 중 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훔치려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스탑 더 스틸이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테이트팜 아레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주의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 문구가 부착된 차량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으며 약 20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투표만 집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 재검표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발표가 나왔던 바 있는데 현장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사바나 씨에서도 오늘 시위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은 내일인 7일 모든 주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랜타 스포츠팀의 이번 주말 경기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이번 주말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합니다. 브론코스는 현재 3승 4패로 아메리칸 컨퍼런스 서부지구 3위, 팔콘스는 2승 6패로 내셔널 컨퍼런스 남부지구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주말 경기가 남은 시즌의 향방을 정하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브론코스의 주전 쿼터백 드류락은 지난 경기에서 4쿼터에만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며 자신감을 되찾은 반면 팔콘스는 2017년 1라운드 드래프트인 디펜시브 앤드 타카리스트 맥힌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레이드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팔콘스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 홈에서 브론코스를 상대합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정규 시즌 단 한 경기를 넘겨두고 승점 1점 차로 플레이오프 컷오프 순위인 10위에 한 단계 아래인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8위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동부컨퍼런스 9위는 몬트리올 임팩트 10위는 시카고파이어로 두 팀 역시 정규 시즌 한 경기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임팩트는 리그 13위 DC 유나이티드를 상대합니다. 시카고파이어는 리그 5위인 뉴욕시티를 상대합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리그 4위인 콜럼버스 크루를 상대합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위입니다. 애틀랜타는 이미 자력으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 시카고파이어의 경기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몬트리올 임팩트가 패배하여야만 플레이오프 막차를 탈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몬트리올 임팩트나 시카고파이어 두 팀 중 한 팀이라도 패배를 기록할 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세 팀의 경기는 모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PGA투어 비빈트 휴스턴 오픈이 진행 중입니다. 1라운드가 진행된 가운데 샌번즈와 브렌트 스네데커가 공동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스는 더 CJ컵 출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돌입했지만 이번 휴스턴 오픈으로 PGA투어에 복귀했습니다. 다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으며 선전했지만 감각이 완전하지는 않은 듯 보기를 6개나 기록하며 공동 6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민 끝에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진 필 미켈스는 6오버파를 기록해 공동 110위로 컷 탈락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선수가 1오버파 71타 공동 44위 임성재 선수가 4오버파 74타 공동 88위에 올라 있습니다. 마스터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스터스가 열리는 어거스타 국립골프클럽에서 가장 유명한 코스로 칭해지는 아멘코너 즉 11번부터 13번 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진달래가 과연 11월에도 아름다운 광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마스터스 밴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달래라고 명명된 13번 홀에는 30종이 넘는 진달래가 선수들과 갤러리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매년 자랑해 왔습니다. 올해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마스터스는 다음 주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작년 마스터스 우승자 타이거 우즈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마스터스의 오랜 전통인 전년도 우승자가 개최하는 디너 파티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레이코트의 황제라 불리는 라파엘 나달이 남자 프로 테니스 ATP 투어 단식에서 통산 천승을 달성했습니다. 나달은 1274승의 지미코너스 1242승의 로저 페더러 그리고 1068승의 이반랜들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천승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나달은 어제인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펠리시나오 로페스를 세트 스코어 2대1로 꺾으며 천승을 기록했습니다. 나달의 ATP 투어 첫 승은 2002년 5월이었으며 당시 나달의 나이는 고작 16세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34세인 나달이 과연 은퇴전까지 몇 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테니스 팬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한국 축구 해외파 선수들의 일정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두 경기에 한국인 선수 더비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프랑스 리게일에 속한 보르도와 몽펠리에의 경기가 동부표준시 기준 내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르도에는 황의조 선수가 몽펠리에에는 유닐록 선수가 몸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팀 내 힘겨운 주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 리그에서 열리는 한국인 더비에서 황의조 선수와 유닐록 선수가 활약을 통해 남은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시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독일 분데스 리가의 라이프치이와 프라이브르크의 경기도 한국인 선수들이 서로를 상대하게 됩니다. 라이프치이에는 황의찬 선수가 프라이브르크에는 권창훈과 정우영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 모두 경기에는 꾸준히 출전하고 있으나 선발로는 출전하지 못하며 이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라이프치의 경우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조별 경기를 치룬 만큼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황의찬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가 이번 주 일요일 리그 전통의 강호 레알마드리드를 상대합니다. 이전 해탑회전에서 드디어 선발로 출전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강인이 레알마드리드를 상대로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지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현재 7경기에 나서 세계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19세에 불과한 이강인 선수는 이번 한국 축구대표팀 원정 A매치 2연전에 선발되었으며 이번 명단의 유일한 2000년대 생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시즌 뜨거운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한 토트넘은 이번 주 일요일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을 상대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룰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루도고레츠전에서 후반전 교체로 출전하자마자 첫 터치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엄청난 컨디션과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A매치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소속팀 감독인 조제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A매치 친선 경기에서는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선수 컨디션 유지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카우트의 경우 어제에 비해 누적 사망자가 2명 줄어들었는데요. 주 보건당국은 직계 과정에서 수치가 재조정되는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직계를 전해드립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인 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1,001만 5,945명 누적 사망자는 24만 1,83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만 9,21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12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7만 106명 누적 사망자는 8,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9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4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2,433명 누적 사망자는 635명입니다. 5일에서 6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1,933명 누적 사망자는 45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2,913명 누적 사망자는 46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7명 사망자는 조정으로 인해 2명 줄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cQ운소입니다. Modern News